이거 한번 진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레슨하면서 좀 답답하면 안 되셨나봐요. 그렇죠? 이러면 절대 못 봤습니다. 이렇게 치시다가 오면 이게 잡히지 않은 상태로 손목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그냥 치시는데 마용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용입니다. 혜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뭘 준비했죠? 우리가 수비를 할 때 언더를 해놓고 나와서 이 그립이랑 그립법, 발모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그립이랑 발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초보분들이랑 비조분들을 위해서 초보분들이랑 비조분들? 네, 위에서 이렇게 근데 뭐 초보자분들 뿐만 아니고 근데 이 자세를 제대로 못 만드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비조도 A조도 익숙이 남았죠? 그렇죠. 그거 올려놓고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를 몰라. 수비 자세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수비 자세요? 네, 이거 좀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거 진짜... 이거 한 번 진짜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 레슨 하면서 좀 답답함이 많으셨나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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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뀌어야 됩니다. 네, 예, 예. 한 번 가, 푸슈! 수비하실 때 언더를 해놓고 언더를 해놓고 딱 나왔을 때 이 수비를 할 때 자세는 뭐냐면은 나와서 이거죠. 다리를 넓게 벌려주는 거. 넓게? 네, 넓게 벌려서 그립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엄지를 받치고 있어야 되죠. 엄지를 받치고 있어야 되죠. 네, 받치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을 올려놓고 수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1번으로 우리가 수비 자세 다리를 넓게 벌리고 그립을, 엄지를 받치고 있는다. 지금 이 자세가 준비가 된 자세고요. 아,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특히 아,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공을 올렸습니다. 올려놓고, 올려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네, 공을 올려놓고. 아,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요? 네, 이렇게. 발을 오른발을 빼고 있는 거죠. 설마요? 설마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립을 엄지를 안 받치고 있으세요. 엄지를 안 받쳤다는 것은 포핸드 준비한다는 건가요? 포핸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또 뺐다는 것은 공을 올려놓고, 딜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딜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네, 클리어. 딜을 먼저 1번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도 많이 봤는데, 공을 올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가 치는 공이 빨리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의 공들. 그렇죠. 히맨싱이라든지, 드롭이라든지. 그렇죠. 아, 그걸 먼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뒤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 네, 이렇게 준비한다는 거죠. 아,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많습니다. 이거 진짜 많습니다. 근데 진짜, 진짜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에이조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고치셔야 돼요. 올리시고. 나와서 다리를 벌려주시고, 엄지를 받친 상태. 엄지를 받친다? 네, 받치고 수비 자세가 먼저 돼야 돼요. 엄지를 받친 이유는, 백핸드 준비를 먼저 한다는 건가요? 백핸드로. 백핸드로 준비를 해서 우리가 공격이 왔을 때, 스매싱이 왔을 때 받아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왜 백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포로 치면 되잖아요. 각도가 잘 안 나와요. 자꾸 몸이 어떻게 되죠? 물로 납니다. 아, 근데 저... 이거 많이 보셨죠? 저, 저 많이 봤어요. 여기서는 좀 양호하지만, 여기서 특히 하실 때, 왼쪽에서 하실 때, 이렇게 하다가 바꿔줘야 되거든요. 못 바꿉니다. 못 바꾸니까. 계속 나갑니다. 이러다가 나가시더라도, 들어와! 들어와! 다시 들어와요. 아, 저 그러신 분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오면, 끝까지, 근데 상대방이 빈 곳을 못 보고, 이쪽으로 때려도 되는데, 이쪽으로 때려도 나갈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죽읍니다. 그래서 받아내거든요. 그런데 몸은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각도가. 얼마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야구하지 마시라고. 이게 왜 자꾸 야구를 한쪽만 하시냐고. 야구하듯이, 약간 이렇게 막 휘두르시죠? 그게 맞추기가 또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치고, 바꾸는 그립이 나와야 되거든요. 한번 치더라도 이게 백그립으로 잡아주셔서, 우리가 백으로 비중을 많이 두셔야 되는데, 포로 이렇게 자꾸 치시는 거야. 제대로 된 수비를 첫 번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을 올려놓고, 다리에 벌립니다. 올려놓고, 다음. 우리가 다리를 넓게, 안정감 있게 벌려주셔야 돼요. 다리를 넓게 벌려주셔야, 이 코트 안에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다리에. 근데 좁으시면 안 돼. 크게. 자대 좋네요. 좋죠. 툭! 툭! 이렇게 넓게 벌리시고. 일단 다리가 벌어져 있으니까. 빈 곳이 좀 없지 않? 빈 곳이 많이 안 보여요. 그렇죠. 넓게, 또 키가 크신 분들은 다 안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코스로 때리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코스를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잘 치시는 분들은 이제 코스로 때리시죠. 코스! 야, 사이드로 공략했는데. 네, 백그립으로 잡아주십니다. 코스! 아, 사이드로 공략했는데도 다 받네. 안정감 있게 다리를 넓게 벌려주세요. 코스! 아, 일부러 반대쪽으로 때렸는데. 다리를 넓게 벌려주시고. 코스! 야, 반대쪽으로. 백으로 가시죠. 우리도 백으로 갑니다. 굳이 딱. 판단이 빠르신 분들은 포로 가셔도 되는데, 백그립으로 해서도 수비가 가능하죠.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안정감 있죠. 뚫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받아내잖아요. 우선은 이게 백그립으로 하니까 순간 안 바꾸더라도 백그립에서 반응이 빠르거든요. 전환을 안 하셔도. 안 되는 분들. 자, 올려놓고 빠집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갑자기 놀래가지고. 늦어질까봐, 뒤가 늦어질까봐 발을 빼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 근데 클리어 치기는 좋겠네요. 클리어 하면 좋죠. 클리어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클리어 안 치지. 저렇게 있으면. 그렇죠. 나는 딱 그러고 있으면 내가 두루 뭘 딱 놓지. 이렇게 있는데. 딱 하다가. 그렇죠. 이러면 절대 못 봤습니다. 딱 놓지. 그냥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치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치죠, 이쪽으로 치죠, 이쪽으로 치죠. 이것도 못 쳐요. 근데 이제 어떻게래 이렇게 또 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반응하시죠. 이렇게 보세요. 이거 한 번 치고 또 어떻게 못 받아낼 분들은 또 다음 공 준비가 또 안 되어있죠. 어떻게래 잘 치는데요? 제가 예상 알고 있어가지고요. 몸 쓰이면 못 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올리시고 난 다음에 다리를 넓게, 다리를 넓게, 올리고 다리 넓게, 넓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준비를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번 시간 수비 자세, 백엔드로 잡고, 버퐁 넓게 잡고. 넓게 잡고 백엔드로 그립을 잡아라. 이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네. 딱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도 약간 이런 것도 있어. 백엔드 훈련이 많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백엔드가 실제 나도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 배울 때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자꾸 이게 포로 이렇게 쳤거든. 코치님한테 엄청 혼났어. 엄청 혼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백으로 치는 연습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벽치기 같은 거 계속 시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이제 숙달이 많이 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또 이쪽이 또 세게 칠 수 있으니까. 이쪽이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습관을 하루빨리 없애야 돼. 포엔드로 수비하면 이게 나중에 이게 상급자로 계속 올라갈수록 좀 수비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근데 그런 원인이지 않을까. 이게 빼기 어려워서 이제 포로 많이 치는 게 쉽다 보니까. 숙하지가 않아서 몸에 안 베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백엔드 수비를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이런 자세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거의 뭐 백으로 그냥 잡고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안 돼도 자꾸 이게 공 뜨면은 그냥 해근이가 얘기했듯이. 백그립 딱 잡고. 자꾸 받으려고 해야 이게 실력이 느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로 깨서 가면. 나중에 바꾸려도 얘기가 좀 힘들거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더 자신 있게 칠 수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하셔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초보자분들만의 문제가 아닌 게. 우리 A조 분들 레슨을 해봐도. 레슨을 안 받으시고 오래 치신 분들 있거든. 백엔드가 되게 미숙하신 분들이 많아. 이렇게 치시다가 오면은 이게 잡히지 않은 상태로. 손목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그냥 치시는데. 이것도 하도 이렇게 쳐가지고 요령은 있지만. 이게 뭔가 이제 불안한 거지. 정확한 타워가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없으니까. 불안한 경우가 많은데. 계속 쳐야 되는데. 한 번 치고 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속적으로 쳐야 되는데 받아내려면은. 맞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 수비 자세 좀 버풍 넓게 하고. 백엔드 위주로 잡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자.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